박고은 씨는 무엇일까 합니다. 꽃길 정해드릴게요. 박수로 반죽 고맙겠습니다. 미안해요. 반갑습니다. 오케이. 안녕하세요. 박고은 씨입니다. 다시 돌아가라 하면 싫어요 난 뭘까요 피가도 꽃길이라 이체하시 사랑 안해요 몰라서 가도 어떻게 알고 오늘 다시는 못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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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을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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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루 안 크기 하루는 다시는 못 가 하나도 아무나 아픈 꽃길을 또 웃어 보기 가루 안 크기 하루는 다시는 못 가 하나도 아무나 아픈 사랑을 또 웃어 보기 하나도 아무나 아픈 꽃길을 또 웃어 보기 가루 안 크기 하루는 다시는 못 가